안녕하세요. 저희는 미스코리아 전현주, 전혜지입니다. 오늘은 구더스 아틀리에라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 회사의 향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25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 김현주라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전문가님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100%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니까 1편에서는 천연 디퓨저와 천연 스프레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. 그럼 제품들 만나러 가보실까요? 고고!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% 식물성의 아로마 테라피 등급의 최상급 천연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. 이번 제품은 천연 디퓨저 리프레쉬 향입니다. 이 리프레쉬 향은 신선하고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메인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크 프루프, 라임, 오렌지, 레몬향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향이 굉장히 상큼해요. 기운을 북듣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느낌이라서 피곤할 때나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칼립투스라는 제품이고요. 두뇌가 명쾌해지는 그런 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자동차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공기를 좀 정화하고 싶다 그럴 때 떠오르는 향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공부하거나 그런 뭔가 집중력이 필요한 공간에서 사용이 된다거나 불쾌한 냄새를 없애야 한다거나 그럴 때 되게 사용하기 굉장히 딱 좋은 제품입니다. 이번 제품은 천연 디퓨저 라벤더 향입니다. 그렇죠. 달콤한 숙련을 도와주는 향기라고 하는데요. 긴장감이 있을 때 되게 불안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, 피로를 풀고 싶다, 숙면에 좀 도움이 되는 향이 필요하다 할 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이렇게 딱 선물하기 딱 좋은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의 이름은 쿨스페이스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한 향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.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네, 보시다시피 디퓨저랑 같이 차량용 방향제 세트로 나온 제품이니까 차량에 걸어두시기 굉장히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 향 같은 경우가 앞서 말했던 향이랑 좀 다르게 모기같이 벌레를 퇴치한 데도 굉장히 좋은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이 천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요. 99.9% 향균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. 또 물을 제외하고 100% 식물성이라고 해요. 네,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등급의 최상급 천연향을 가지고 있는 천연 스프레이라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유칼리투스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환경에서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. 그리고 또 이제 좀 쾌쾌한 냄새가 안 나거나 좀 불쾌한 냄새가 난다. 이럴 때 공기를 좀 정하고 싶다 할 때 뿌리기 좋은 그런 제품이죠. 그리고 대용량이라서 되게 막 뿌리고 정화 빨리빨리 시키기 굉장히 좋은 스프레이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향 되게 좋아해요. 좀 뭐라 해야 되죠? 엄청 상쾌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저는 좀 티트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이 제품은 스위트 드림 필로 미스트입니다. 뭔가 베개나 침구류에 딱 뿌리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.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막 뭔가 주변에 뿌려놓고 자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. 또 필로 미스트 잠들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거나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도 뿌리기 딱 좋은 그런 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때도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스위트 바닐라 패브릭 미스트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바닐라 앱솔루트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되게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곰팡이의 번식을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또 이게 아까 제가 달콤한 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달콤한 향이 얼마나 달콤하냐면요. 초콜릿 향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, 이 제품이. 그럼 뭔가 딱 느낌이 오죠. 달콤한 향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초콜릿 느낌의 달달한 그런 되게 사랑스러운 향이라고 하네요. 모든 섬유 원단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만능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딱 그 고급스러운 니치 향수의 느낌이에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백화점 같은 데서 맡아볼 수 있는 그런 향수. 진짜, 네. 저희는 지금까지 굳어스 아텔리에의 천연 디퓨저, 천연 스프레이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. 2편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많이 준비해놓았으니까 2편도 꼭 시청해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제품들은 굳어스 아텔리에 온라인샵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2편에서 만나요. 2편에서 만나요. 2편에서 만나요. 2편에서 만나요.